핸드폰 뭐 해요? 일어났어요? 요리에요? 요리까진 아니고 그.. 해장할까요?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맨날 이렇게 차려 먹어요? 맨날은 아니고 그.. 저 어제.. 어제? 어제 잘 주무셨어요? 아.. 항상 그렇게 정중하게 말해요? 네? 몇 살이에요? 저 22살이요 나 24 내가 언니네 아.. 어제.. 기억나요? 네 아니요 어제 그냥 바로 잠들어버리던데? 아.. 제가 머리만 대면은 바로 잠이 들어가지고 잘 먹었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? 벌써라뇨 어제부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..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? 네? 아.. 그게 아니라 그.. 과제를 한꺼번에 같이 하면 좋잖아요 아.. 뭐가 그렇게 급해요 뭐가요? 아.. 우리 다시 볼 거 아니에요? 아니 한 학기 동안 계속 마주칠 건데 꼭 오늘 하루에 다 끝내야겠어요? 그건 아닌데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아.. 조용아 진짜 오랜만에 가요 진짜요? 아.. 올해 처음인 거 같은데 희람 씨는 영화 자주 봐요? 네 저 지난주에도 영화관 다녀왔어요 아.. 영화 좋아하는구나 네 영화제도 좋아하는데 최근에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아.. 가인 씨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? 저는 딱히 상관없어요 그래요? 저 그럼 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거 같이 볼래요? 좋아요 좋아요 아니.. 수연 씨 노래 다 찾아 들어요 특히 이 곡 진짜 좋아해요 맞아 저도 좋아해요 아.. 치였나 보다 왜 이렇게 덥지? 아.. 이게 아까 수연 씨가 맥주 넣어서 뭐.. ~! 뭐.. 뭐.. 또.. 라니티 Dwight 아.. 롱 고마워 둘 일본만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